네 오늘도 우리는 부자가 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자라는 거 막연히 돈만 있다라고 부자는 아니죠 많은 돈도 가지고 있고 또 그로 인해서 우리가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거 그게 진짜 의미로서의 부자라고 할 수 있는데요 뭐 근데 지금 당장 뭔가 큰 돈을 벌어들이기 어렵다라고 해서 너무 낙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내가 이 순간 할 수 있는 것부터 찾아가면 되는 거니까요 저희는 계속해서 풍수를 통해서 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간을 통한 운도 있지만은 여러분들 스스로 내 행동을 바로잡고 내 마음가짐이라든지 언행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수정함으로 인해서 좋은 운들을 모으고 그것이 또 실질적인 운이 되어서 나에게 경제적인 이득을 가져다 주곤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알려드릴 이러한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부자가 될 수 있는 행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클래스 101의 풍수 인테리어 강사이자 국내 최대의 풍수 컨설팅 회사 멋지동 컴퍼니 대표 멋지동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부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습관들에 대한 내용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쭉 모아놨던 그 영상들 다 쫙 보시고 한번 잘 적용하셔가지고 삶을 더 풍족하게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내용 보시기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공간은 바로 이 창틀입니다 창틀인데요 지금 사진을 보면 이렇게 먼지들이 이렇게 쌓여 있죠 쌓여 있는데 이게 금방 쌓이죠 특히 여름 내면은 그 송화가루가 있다 보니까 금방금방 쌓이고 또 바로바로 해줘야 되는데 여기를 잘 청소해줘야 우리 집안에 재물운이 모이게 됩니다 이 재물운이 왜 어떻게 해서 모이게 되냐 라는 것을 제가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창틀이라는 것은 각 공간에 있는 기운들이 머무는 곳입니다 제가 뭐 신이라고 해서 그렇지 신이든 기운이든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직이라고 하죠 문 앞에 딱 있는 어떤 사람 같은 걸 보고 문직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머무는 집안에 있는 공간에도 또 다 그런 게 있습니다 이게 제가 그냥 막연하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영화 신과 함께 해서 이 마동석을 기억을 하시죠 아주 강렬한 역할을 해주셨는데 이 마동석 배우님이 극 중에서 성주신 역할을 합니다 성주신이라고 하면 각 집마다 다 있는 신들이고 그 집을 지키는 고유한 신을 성주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옛날부터 쭉 전해져 내려오던 우리나라의 풍습 중에 하나입니다 이 성주신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해보자면 집이 이렇게 한 채가 있으면 이 집 한 채에 해당되는 성주신이 있습니다 성주신이 있고 또 이 집 안에는 안방, 거실, 주방 이렇게 공간이 있는데 각 공간마다 또 기운이 있습니다 이 집 전체를 아우르는 게 성주신인 거고 각 공간마다 또 기운이 있는데 이 기운들 중에서 가장 강력한 기운 가장 강력한 신이 성주신인 겁니다 영화에서 참 캐스팅을 잘했죠 아주 강력하신 분으로 해서 했는데 실제로도 예전 문헌들을 살펴보면 성주신을 묘사했을 때 아주 크고 강력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 집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험상굳게 생겼을 뿐이지 그 마음은 너무나 따뜻하고 살고 있는 사람을 항상 지키고 보호하려 한다는 게 성주신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이 성주신은 집을 짓는 것부터 해가지고 집 안에 있는 온갖 우리가 세간살이라고 하죠 그 세간살이를 최고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고 집안의 번영과 자손의 번창 그리고 각종 모든 좋은 일들 부귀 영화를 관장을 한다고 합니다 다른 인근 국가들에도 이런 가신 집을 지키는 기운에 대한 문화가 있는데 근데 다른 나라들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 가신들이 다른 나라 신들보다 쎕니다 왜 쎄냐 다른 나라 가신들은 하늘에서 내려온 가신들이 아니고 그냥 땅에서 나온 가신들인데 우리나라의 옛날 신화, 옛 문헌에만 하늘에서 내려온 성주신이라고 표현이 돼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선조들 옛날 기록만 봐도 우리나라가 정말 특별한 땅, 특별한 기운을 가지고 있는 나라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우리나라 각 지역마다 가신문화가 다 존재하고 있습니다 다들 이제 현대식 주택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삭삭 다 사라지긴 했지만 여전히 아직 옛날 할머니 집이라든지 저장님의 집을 가보면 이런 게 남아있습니다 성주 집안의 대들보라고 하죠 집안 한쪽 벽에다가 이렇게 종이를 붙여 놓기도 하고 성주 단지를 대들보 위에 올려 놓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걸 보고 미신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거를 풍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나라 선조들이 미신에 빠진 나라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현대인들보다 훨씬 똑똑하고 지혜로웠던 분들이 우리의 조상님입니다 그분들은 내가 사는 집 그리고 내가 머무는 각각의 공간마다 그 의미를 부여하였고 그 각각의 공간에 다 감사한 마음을 지녔던 거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집안에다가 이렇게 종이를 하든다든지 성주 단지를 모셔라라는 게 아니고요 각각의 공간마다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이 사람이 최고가 아니라 나를 내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것들에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각각의 존재마다 고유한 그 감사함을 가지자라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니 하물며 할로윈이라고 해가지고 우리나라에도 있지 않은 외국 문화는 들여와가지고는 실컷 잘 놀러다니면서 왜 우리나라만의 그거는 미신이라고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없애버리고 치부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같이 한번 반성을 하고 좀 새롭게 만들고 이어가는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재물운이 들어올 수 있는 그 핵심적인 공간은 창틀이라는 거 그리고 그 창틀을 왜 깨끗하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풍습까지 다루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오늘 다 청소하려고 하지 마시고 당장 걸레라든지 물티슈 하나 꺼내가지고 오늘은 여기 닦고 내일은 저기 닦고 하면서 집안에 재물운을 쌓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하나씩 닦으면서 우리 집 돈 많이 들어오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집 잘 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생각을 가지면 내 마음도 좋아지고 우리 집의 기운도 좋아지고 진짜 성주신이 있다라고 한다면 예쁘게 잘 봐주셔서 좋은 일이 계속 가득가득하게 해주시겠죠 시간 관리를 이렇게 했더니 제가 부자가 될 수 있었던 그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묻고 싶은 게 뭐냐면 이 부자와 가난한 자의 차이 여러분들은 이 차이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이 두 가지의 가장 큰 차이는 바로 시계 속에 담겨 있는 이 시간이라는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내가 부가 이루어져 있고 노동이라든지 어떤 돈에 열매이지 않게 된다면 내 시간 자체를 자유롭게 살 수 있기 때문이죠 더 쉽게 얘기를 해보자면 여러분들 직장에 다니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뭐 정상적인 건 아니지만은 직장에 어떤 연차가 높아질수록 높은 연차에 계신 분들께서는 여러 가지 행동에 그런 자유로움이 넘쳐나고요 갓 들어온 신입사원일수록 당연히 딱 모든 생활 반경이라든지 활동 반경 자체가 되게 제한되어 있고 국한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이 전형적으로 우리가 부자와 가난한 자의 차이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고 뭐 얘가 적절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어떠한 의미로 이야기를 드린 건지는 아마 여러분들이 이해하셨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그만큼 내가 경제적으로 여유로워지고 소위 말하는 부자가 될수록 내가 하고 싶은 거 그러니까 내가 일하고 싶을 때 일을 하고 내가 뭔가 하고 싶은 거에 대한 선택권 그 자율성이 높아진다라는 측면이 바로 부자와 빈자를 나누는 극명한 차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정리하자면은 결국 부자는 내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시간이 많다라는 거 그게 바로 진짜 부자인 겁니다 만약에 진짜 돈은 많은데 진짜 시간이 없고 그런다면은 어찌 보면 그거는 진정한 의미의 부자라고는 할 수가 없는 거죠 뭐 본인이 원해서 일을 하는 거면은 모르겠지만은 내가 원하지 않고 내가 뭔가 거기에 끄달력 하면서 일을 하면서 돈을 많이 번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여러 가지 뭐 지금은 돈을 많이 버거울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됐을 때 건강도 제대로 관리 못할 확률이 높고요 그리고 가족과도 정상적인 생활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단순히 통장에 잔고가 늘어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부자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이러한 개념을 우리는 머릿속에 생각을 해야 되겠고 이러한 개념을 머릿속에 잡고 시간이 곧 돈이다 라는 개념을 머릿속에 주입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하루 24시간을 다 똑같이 살고 있습니다 저는 계속 시험 준비를 하다 보니까 하루 24시간 동안 내가 얼마를 공부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 중에 제가 가장 실패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하루 종일 열심히 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착각 속에서 내 하루를 계획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계속해서 실패하는 계획들만 세우게 되는 거죠 사람이라는 것도 결국 기계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그 당시에 고시공부를 할 때 합격하시는 분들의 평균 일주일 학습 공부 시간은 대략 60시간 이상이 되어야 했었습니다 60시간이라고 한다면 일주일 빼고 하루에 10시간씩 공부를 해야 합격을 해야 된다는 의미였죠 저 같은 경우에는 그 하루 10시간을 잘 못 채웠었고요 보통 하루 8시간 정도만 공부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람마다 각자 열심히 할 수 있는 시간과 에너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내가 열심히 할 수 있는 시간이 내한테는 몇 시간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고요 나는 딱 6시간만 열심히 살지 그 이후에는 더 하고 싶어도 잘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 안에서 최대한 내가 이뤄낼 수 있는 것들을 쌓아가면 오히려 그러다 보면 조금씩 조금씩 내가 뭔가 열심히 할 수 있는 시간의 동력이 더 늘어나게 됩니다 저는 이 점을 뒤늦게 서야 알게 됐지만은 이제 그 점을 여러분들은 지금이라도 아시고 여러분들이 뭔가 하는 일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객관적으로 나라는 사람을 잘 생각을 하시고요 너무 단기적인 목표라면은 나를 쪼아가지고 확 뭔가 해서 이렇게 결과를 이뤄내야 된다면 단기적이라면 할 수 있겠지만은 장기적이라면은 뭐 1년이 넘어가고 2년 3년이 돼야 되는 그러한 라이프 사이클을 가져야 되는 거라고 한다면은 결국 사람은 지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 24시간만 잘 운용을 하더라도 내 2년 3년 그리고 남은 미래를 잘 갖고 나가고 성공할 수가 있고 부자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여러분들 삶의 시간에 있어서 계획을 세울 때 실현 가능한 계획을 세우셔야 됩니다 이 세 번째를 말씀드리기 이전에 전제사항은 우리가 삶에 대한 계획은 당연히 세워야 된다라는 것을 전제로 깔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항상 일주일 다니든 하루 다니든 여러분들이 계획을 세운다는 가정하에서 여러분들은 실현 가능한 계획을 세우셔야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독서를 3시간 하겠다 그리고 공부 3시간 하겠다 이렇게 했다라면은 이게 여러분들 삶에서 진짜 실현 가능한 건지를 채워나가야 되는 겁니다 뭔가 계획을 세우는 순간에는 내가 막 의지가 불타가지고 와 이거 막 다 할 수 있어 이번 주에 내가 끝장 내버리겠다 책 10권 읽어버리자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은 사실 여러분들 그렇게 해도 결국 월화 수요일쯤 되면 작심 3일로 해서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수히 많은 실패들을 우리는 경험을 하면서도 불구하고 이 망각의 동물인 인간은 똑같이 계속해서 반복적인 실수를 합니다 저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은 지금도 그 실현 가능한 계획을 세우는 거에는 아직도 미숙합니다 저는 계획 세운 거를 옛날부터도 되게 좋아했었습니다 학창시절에도 그렇고 20살이 넘어서부터는 정말 본격적으로 매년 다이어리를 아주 빽빽하게 잘 적고 그렇게 했지만은 하지만 그 10년 동안의 빽빽한 다이어리는 항상 무수하게 실현 불가능한 계획들로만 채워졌었던 거죠 설령 내가 아 이거는 좀 심하다 싶을 정도로 내 오늘 할 일을 적게 잡는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성공을 하는 그 습관을 들이시는 게 중요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실현 가능한 정말 작은 목표들부터 우선 일어나가는 연습을 하셔야 그렇게 동그라미 치는 개수들이 늘어나야 아 그 다음부터 여러분들이 이 삶이 참 재밌구나 싶어가지고 점점점점 더 많은 것들을 이뤄내게 되는 겁니다 일주일이나 3주 정도 그렇게 트레이닝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뭔가 빡세게 내가 원하는 것들 한번 채워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는요 이 빈 공간을 계획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보통 계획을 살 때 이거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안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항상 내가 해야 될 것들만 촘촘촘촘하게 시간을 맞춰서 하는데 사실 여러분들 지금까지도 무수히 살아보셔서 알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루라는 거 내가 아침에 마음먹었던 거 다 그게 뜻대로 이루어지기는 정말로 어렵고 그런 날이 거의 1년 중에 하루도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삶이라는 것은 항상 뜻하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실현 가능한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항상 내가 생각했던 뜻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고 그것들을 해결해야 되는 순간들 그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그것까지도 미리 대비를 해서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24시간에 대한 계획을 세울 때 오늘 하루 1시간 정도는 여백을 두는 겁니다 그 여백을 두고 그 여백 동안은 뭔가 내가 오늘 갑자기 일어난 것들 내가 오늘 급히 처리해야 될 것들을 처리를 샤샤샤 해버려야지 미루지 않고 딱 뭔가 해결할 일들을 다 해결을 하고 내 삶의 여유를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요거 이렇게 안 해버리면 만약 이것까지 빈공간 계획 안 하고 계획을 세워버리면 그 계획들도 다 어그러져 버리고요 내가 해야 될 것도 제대로 처리를 못하게 되면서 내 시간 자체를 그러니까 관리를 엉망으로 하게 되는 겁니다 요거 정말로 중요한 개념이니까요 여러분들 항상 빈공간 여백 우리 삶의 공간에서도 여백을 둬야 되는 것처럼 시간의 공간에도 그 여백을 둬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것도 정말로 제가 뼈저리게 느낀 경험 중에 하나죠 자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앞에서 얘기를 어찌 보면 했습니다 그 고시생들이 일주일에 60시간을 공부해야 합격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저는 하루에 8시간을 공부를 했고요 그러면 얼마죠? 6일을 한다면 대략 48시간 일주일에 50시간 정도밖에 공부를 못 했었습니다 자 근데 사실 이걸 고시 공부라는 점을 빼고 일주일에 50시간 동안 내가 뭔가를 한다라는 것은 사실 정말 엄청난 노력을 기울이고 엄청난 학습량이 있는 겁니다 하지만 내가 바라던 목표에서는 80%의 노력밖에 안 됐기 때문에 합격을 못했고 그것이 어떠한 결과물을 도출해내지 못했습니다 물론 이렇게 실패 경험들을 쌓기는 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상황이 되긴 했지만 사실 그렇지만 실패 안 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왕이면 실패를 안 하고 바로 성공하면 좋잖아요 그래서 제가 또 이렇게 제가 입에 거품을 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거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뭔가를 내가 해야 되는 목표가 있다고 한다면은 거기에 맞춰서 100%의 노력을 해야 그래야 내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거지 80%의 노력을 하는 것은 정말 노력은 가상하나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사실 노력한 거에 비해서는 너무나 작은 것만 가져다 준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뭐 이제는 점점 공무원 준비하는 분들이 점점 줄어들겠지만은 그래도 아직도 많은 젊은 20대 분들께서는 시험 준비에 매진하고 계실텐데요 자 이왕 시험 공부를 하고자 마음먹었다면은 딱 2, 3년만 바짝 하시고요 그래도 안 되면은 접는 게 맞습니다 그게 아니라 뭐 저처럼 3년, 5년, 10년 가까이 잡고 있으면은 여기서 일어나는 것은 정말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혹은 거기에 그 실패의 경험 때문에 평생을 실패 속에서 그 실패의 폐잔병 속에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꼭 머릿속에 정말 무서운 개념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100%의 노력, 실현 가능한 계획을 통해서 매일매일 행복한 순간들을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기 위해서 당장 끊어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해로운 사람입니다 해로운 사람, 옆에 이 해로운 사람을 둔다는 것 자체가 정말로 큰 큰 여러분들을 가난으로 몰고 가는 그런 악재 중에 악재인 거죠 자 정말 여러분들 잘 아시는 단어죠 금목자흑이라고 하고 또 유유상종이라 그러기도 합니다 어두운 것을 가까이 두게 되면 나도 같이 어둡게 되고요 그리고 내가 어두운 사람이 되면은 내 주변에 또 어두운 사람만 모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들 주변에 일단 한번 객관적으로 한번 돌아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나에게 어떤 도움을 주는 건지 말이죠 물론 어떤 의미에서는 나에게 어떤 피해를 주는 사람 자체가 그것을 통해서 나에게 큰 교훈을 주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나에게 도움을 준다라는 좋은 의미로 해석을 할 수는 있지만은 지금 제가 이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을 할 때 함께 여러 대면을 많이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중에 있는 해로운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뭐 대표적으로는 여러 가지 금전적으로 여러분들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사람들인 거죠 뭐 직접 돈을 빌려달라 이 수준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어떤 게임으로 해가지고 사기로 몰고 가는 법에 걸리진 않지만은 정말 내 인생을 이렇게 망가뜨릴 수 있는 그런 나쁜 유혹을 하는 사람들일 수도 있고요 또 계속해서 부정적인 말을 하면서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의 생각을 나쁘게 몰고 가는 그런 해로운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너무 게으르거나 혹은 너무 우울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도 이거는 쉽게 전염이 됩니다 특히나 우울한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여러분들을 나쁘게 만들 수가 있고 쉽게 전염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더 무서운 겁니다 마치 이렇게 갈라져 있는 틈 사이로 물이 스며드는 것과도 같은 것처럼 쉽게 여러분들 몸에 아픈 상처 속으로 싹 스며드는 게 바로 우울한 마음이기도 하니까요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케어할 수 있는 감당이 이런 게 안 된다 싶으면은 끊어내는 게 맞습니다 왜냐? 여러분들 아무리 뭐 도와주는 것도 좋지만은 일단 여러분들 자체가 건강하고 여러분들 자체가 제대로 삶을 영유할 수 있어야지 또 뭔가 더 좋은 일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 부정적인 사람들을 호용하지 너무나 내 많은 에너지를 소모한다고 한다면은 바로 끊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자 부자가 되기 위해서 끊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신용카드죠 요건 또 제가 예전에 다른 영상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돈을 모으고 싶다라면은 신용카드부터 잘라야 됩니다 저도 사실 신용카드 가지고 있고 이런 말을 하는 게 조금은 참 그렇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만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따로 이런 현금을 위주로 하는 체크카드를 쓰고요 그 이외에 정말 필요한 경우라든지 신용카드 자체가 더 도움이 될 때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일종의 어떤 비상용으로 하나 놔두는 것일 뿐 그 이외에는 사실 항상 모든 활동은 그런 체크카드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카드 내역서를 본 적이 있습니까?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들여다보면은 생각보다 뭔가 크게 쓴 건 없는데 아니 이게 왜 한 달만 모이면 이렇게 엄청난 어마무시한 돈이 되어서 나에게 내가 이 마음을 압박하는지 모를 만큼 그런 정말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는데요 그게 바로 신용카드에서부터 비롯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신용카드가 왜 만들어졌겠습니까? 돈을 쓰는 걸 모르게 하려고 신용카드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돈이 새 나가는 걸 모르고 항상 주변에 보여지는 것들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도록 만들어지는 장치가 바로 이 신용카드니까요 여러분들이 진짜로 돈을 모아서 한번 내가 잘 살아보고 싶고 부자가 되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돈을 모으는 초기 단계에서는 그때는 꼭 신용카드를 잘라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바로 이 핸드폰입니다 핸드폰을 잘라버리라고요? 라고 하실 텐데요 잘라버리는 건 아니고요 핸드폰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쓸 때만 쓰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일정 시간 동안은 그냥 던져두라 혹은 나의 발전, 내가 뭔가 집중해야 될 시간에는 핸드폰 자체를 멀리 던져버리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게 왜 부자와 관련되냐 라고 한다면은 부자는 시간이 확보가 되어 있는 사람이 바로 부자입니다 자 어떤 시간이냐 내 마음대로 뭔가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을수록 그 사람이 점점점 더 부자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많은 일반인들은 이 핸드폰에 사로잡혀 가지고 나의 많은 시간들을 허비하게 되는 거죠 핸드폰을 그냥 무심코 계속해서 기사를 들여다보고 계속 무심코 뭔가 웹툰을 본다든지 뭔가 유튜브 영상 속에 빠져본다든지 물론 멋진 공원의 영상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지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내가 아무 목적 없이 그냥 오락성으로 쓱쓱쓱쓱 보게 되는 거 이거는 여러분들의 시간을 갉아먹는 것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핸드폰을 여러분들에게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예전에 20대 때 혼자 마음이 답다거나 할 때는 제가 또 혼자 조용히 가는 그런 산에 절이 있었는데 거기는 진짜 꼴짝이다 보니까 핸드폰 자체가 터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거기를 좋아했던 것도 바로 이 핸드폰이 터지지 않는다라는 건데요 생각보다 여러분들 핸드폰 없어도 잘 삽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여러분들 찾는 사람 잘 없습니다 그러니 이 핸드폰 우리가 막 없으면 막 난리 날 것 같은데요 막상 떼놓고 살다 보면은 아 이것도 괜찮네 라고 느껴질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부자가 되고 싶다라면은 일정 시간만큼은 여러분들 손에서 이 핸드폰을 멀리 떨어뜨려 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매일 재물운을 불러올 수 있는 간단한 방법 그 첫 번째는 바로 바로 일기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일기 쓰시는 분들 계실까요? 아마 생각보다 잘 없으실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SNS도 많이 하시고 블로그도 하시고 하시겠지만은 근데 내가 뭔가 따로 일기 짱이다 라고 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는 거는 잘 없을 겁니다 이 일기를 꼭 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학창시절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일기를 써오고 있습니다 이 일기가 왜 재물운과 연관되냐 라고 하냐면은 우리가 하루를 그냥 지나버리고 그렇게 계속해서 살다 보면은 우리의 일상들은 그냥 시간 속으로 계속해서 밀려나고 잊혀져버리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내왔던 그 소중한 순간들 여러분들의 소중한 생각과 기억들을 기록으로 남겨놓으시면은 그 기록들이 언젠가는 쌓여가지고 여러분들이 뭔가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출발점이 또 될 수가 있는 거죠 가장 직접적으로는 그런 기록하는 행위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의 글쓰기 실력이 향상이 될 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글을 쓰는 동안 여러분들의 삶을 정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 자체를 객관적으로 논리적으로 들여다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글을 통해 가지고 그 글을 직접 팔아서 돈을 벌 수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그 글 쓰는 행위 자체가 여러분들이 무언가 따르게 돈을 벌 수 있는 행위에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일기를 꼭 쓰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기라고 하니 뭐 거창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내가 글 잘 못 쓰는데 라고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고요? 일기는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보여주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 스스로를 돌아보고 하는 그런 거울과도 같은 역할이기 때문에 전혀 부끄러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한 줄 한 줄 쓰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는 그 쓰는 행위 자체로부터 여러분들이 어떤 일종의 카타르시스 같은 것을 느낄 수가 있게 되고요 그 순간을 맛보게 되면 그때부터는 일기 쓰는 행위 자체를 즐겁게 할 수가 있게 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당연히 좋은 운, 재물운을 쌓아갈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로는요 우리 집에 대한 측면으로 봤을 때 좋은 운, 재물운을 쓸어모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환기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정말 큰 재물을 모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십니까? 한 푼도 쓰지 않고 버는 족족 그냥 다 저축하는 사람이 잘 모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 돈을 통해서 그것을 다시 누군가에게 쓰거나 혹은 어딘가에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돈을 벌 수가 있을까요? 당연히 후자입니다 어떤 일종의 리스크를 지고 내가 던지는 행위를 통해 가지고 더 높은 곳으로 도약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더 큰 돈을 벌 수가 있게 됩니다 물론 반대로 쪽박을 찰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런 사람들은 또 다시 재기를 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하지만 돈을 묵혀놓고 계속해서 쌓아놓는 사람들은 우리가 보통 나쁜 말로써 아유 저 사람 참 짜다 저 사람 참 고약하다라고 하죠 이것은 돈은 물처럼 계속해서 순환시켜줘야 되고 계속해서 새로운 게 들어오고 나가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 그러니까 물을 한 곳에 꽉 모아놓는다 생각해 보십시오 순환되지 않고 그러면 당연히 썩게 되고 고약한 냄새가 나게 되겠죠 마찬가지로 재물운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집안에 있는 그 운기 자체가 우리에게는 좋은 운인데 좋은 운 자체는 계속해서 순환시키고 나쁜 공기는 빼주고 좋은 운들이 쌓일 수 있도록 해주는 가장 쉽고 중요한 역할이 바로 환기입니다 그래서 환기를 풍수 인테리어나 여러 다른 분들도 강조를 하시는 겁니다 재물운이란 것은 깨끗한 것을 좋아합니다 더럽고 지저만한 것을 싫어하고 고여있는 것을 싫어하고 계속해서 움직이고 싶어하는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집안에 재물운을 모으고 싶다라면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환기를 해주시고 음식을 드셨다든지 혹은 다른 어떤 집안에서 냄새가 난다라고 한다면 그 냄새를 바로바로 바꿀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요 바로 감사하는 마음을 통해서 좋은 운을 쌓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세 번째 감사의 경우에는 바로 나 자신에게 하는 감사를 의미합니다 예전에 다른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 스스로를 위해서 매일 아침 물을 한 잔씩 선물하라 라고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실천하고 계십니까? 실천을 안 하셨거나 모르셨던 분들은 지금 이제 이 영상을 본 이후부터는 여러분들이 매일 아침 눈을 딱 떴을 때 여러분들에게 소중한 물 한 잔을 꼭 선물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물 한 잔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건강도 찾을 수가 있을 거고요 앞에서 제가 뭐라 그랬죠? 재물운은 물과도 같다고 했죠? 밤동안 메말라 있던 그 내 몸에 있는 수분은 물을 공급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몸에 또 재물운을 끼얹는 것 재물운을 이렇게 몸속에 퍼지게 하는 것 그런 역할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요 매일 아침 물 한 잔 하시고 영양기가 있으신 분들은 영양제도 같이 챙기셔서 여러분들의 건강과 재물운 같이 한 번에 같이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로는요 바로 이해입니다 매일매일 여러분들 한 번쯤 한번 돌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내가 어제 좀 이해심이 좀 부족을 해서 뭔가 일을 그르친 게 있지 않은가 혹은 이해심이 부족해가지고 누군가에게 상처를 준 것이 있지 않은가 라고 말이죠 아마 분명히 후회하는 장면들이 문득문득 떠오르게 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좋은 운 재물운을 모을 수 있는 것은 바로 또 이해심을 가지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저는 부자라고 함은 시간에 있어서 자유로운 사람을 부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우리들 대부분은 어떤 거 돈을 벌기 위한 그 행위에 얼맹혀 있고 거기에 얼맹히다 보니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고 내가 뭔가 종속되어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데요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돈을 버는 것은 시간을 확보한다라는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그 시간을 확보하는 것과 더불어서 시간을 낭비하는 것도 줄여나가는 것이 바로 같이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이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널리 이해심을 가짐으로 인해서 누군가와 어떤 마찰이 줄어들게 되고 누군가와 어떠한 일의 성과 자체가 올라감으로 인해서 일의 공정에 시간이 줄어든다라는 것 그 자체로도 하나하나가 우리가 재물운을 모을 수가 있는 겁니다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아이고 저놈은 뭐든 다 재물운이래 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요 맞습니다 여러분들 모든 게 다 재물운입니다 이 일상에 흩어져 있는 이 모든 것들 자체가 나에게 좋은 운이 될 수 있고 재물운이 될 수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길에 다 이렇게 돈이 깔려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것들을 왜 안 주워 모으고 있는지 모르겠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 말씀이 이해가 되시는 분들은 매일매일 좋은 운을 쌓아가시고 있고 저희에게 유료 컨설팅을 받지 않더라도 아 뭔가 삶이 달라지고 있다라고 소중한 답글을 달아주고 계시는 게 그게 바로 증거입니다 그러니 널리 이해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잘 채워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루에 우리가 세 끼를 먹죠 세 끼를 먹어가지고 밥을 해주셔야 되는 입장에서는 삼식이가 정말로 괴롭겠지만은 네 그거는 일단 둘째 치고요 삼식이를 떠나가지고 하루 세 끼를 먹는다라는 것은 그만큼 온적으로 좋은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하루에 한 끼를 이번 생에 한 끼를 굶게 되면은 다음 생에는 세 끼를 굶는다라는 그러한 말도 있습니다 그만큼 하루 세 끼를 먹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냥 보통의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 사소한 작은 거라도 간식을 통해서라도 내가 아침 한 끼를 먹었다라고 생각할 만큼 그렇게 식사를 매일매일 잘 채워놔가지고 건강을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